을 이어서 해야겠다 이어서 어디까지 했지? 연구 명일 이건가? 이건가? 빅냥이님 어서 오세요? 여기에서 그만했었나? 뚱! 통풍구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식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쓰레기통 프라이팬 플러스, 마이너스, 일본식 방위열쇠 피가 묻은 식칼 흠 흠 도마 싱크대 흠 흠 흠 흠 흠 흠 프로세서 필요없는거는 없어요 지금 잠시만요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흠 흠 흠 세vant 식칼에 찔려 죽었네 저기를 열고 난 다음에 세이브하고 올까?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세이브부터 바로 총총총 세이브 세이브 여깄다 1번에 그거 칼 함정인데 아 그래요? 조사 안 한 것 같은데 다큐만 해도 그런가? 시체가 보이는군요 호호호 안에는 아웃도어 세트가 있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찹일거야 저기 언니 여기있는 피 가짜지 어라? 피비룬인데? 보람이 이거 진짜 피야? 피비룬을 어떻게 알지? 빨개진다 빨개진다 어 바짝... 부... 부... 튼 채를 자고 있다. 정말 예쁜 얼굴을 자고 있다. 얼굴에 분명히 뚫려 있다. 그의 공연이 뚫려 있다. 배가 부풀어 올라와 있다. 햇발과 물을 잠긴 채로. 정신이 돌아왔나? 아, 정신이 돌아왔네. 언니, 어째서 죽은 거야? 잘 보니 유키의 옷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가져갈까요? 소수께끼의 메모를 얻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안에는 아웃도 공고가 들어있습니다. 더 가져갈 거 없나? 시체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배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라네요. 갑시다.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개굴! 어? 뭐야? 나는 세이브 개굴이의 아내다 개굴. 이번에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세이브를 담당하게 됐던 개굴. 보일색을 띄었네. 1번에. 짠. 아이템 못 보네. 불안한데? 수수께끼의 메모. 음... 네. 졸라민이 그려져있네요. 6. 9. 0. 바꿔서 넣어라. 뭐야 이게? 엄마! 엄마! 깜짝이야! 으아아아아아! 아휴!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빨리빨리빨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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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운이네. 뜨든 뜨든! 야! 네 부인 만나고 왔어. 세이브! 이거를 어디서 쓰는 걸까? 6. 0. 바꿔서 넣어라. 흠... 이쪽에 다 열어봤나? 흠! 뜨든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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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거야. 이제 없고... 깜짝이야! 랩 때문에 꺼져있는 줄 알았네. 뜨든! 뜨든! 아 이거 봤던 거다. 악마님 리아리아요. 어딜 가야 되지? 텍스트! 이것도 봤던 거고. 어... 이제 안 본 데가 없나? 이쪽은... 여기도 했었고. 여긴 다 했네. 갑시다. 총총! 총총! 아이고! 아이고 렉아! 아이고 렉 때문에! 죽겠구나! 안 열립니다. 이상한 문! 벚꽁 문양! 그리고 2층에는... 이상한 애가 있지? 이즈은! 대형TV! 회사 종업원들 사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지! 못 자네. 에어컨! 어디로 와야 되지? 아... 나 쟤 만나기 싫은데... 이 번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번호가 아닐까 싶은데... 이 층 가볼까? 안 열리고... 열리고... 세이브... 이번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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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음... 자... 메모를... 690 그리고 그냥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바꿔서 나와라. 바꿔서 나와라? 그게 뭐지? 큐90? 아무리 봐도 저기... 문... 그거 같은데... 여기도 없고... 어... 아무리 봐도 거긴데... 뚜둔... 뚜둔... 안 열립니다... 똑같음... 안 열리고... 여기도 안 열리겠지... 아... 추리를 해야 되는데... 뭘까... 이건 뭐지? 어? 어? 음... 음... 그림을 그려둘까? 네... 그거 암호 같은데... 음... 일단 그려놔야지... 뭐지... 이렇게... 다리랑... 만세... 하고 있는 애랑... 음... 거꾸로 있는 애랑... 그리고... 그리고... 쩍벌람... 그리고...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는 거... 두 개... 됐다... 이거를 추리하고 가야겠다고 같은데... 일단... 여기가 안전하니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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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쥐... 아... 그니까... 처음에... 여기인데... 동그라미... 검은색... 글게 들어가 있으면... 바꿔서 넣으라... 이 뜻인 거 같아요... 바꿔서 넣으라는게... 거꾸로 하라... 그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적은건지... 거꾸로... 구... 거꾸로 하면은... 구... 그리고... 두 번째가 만세였던 애니까... 구... 또... 육... 그 다음에... 영... 구구... 육... 영? 해봐야겠다... 우쭈쭈쭈... 우쭈쭈쭈... 아이고... 구구... 육... 영...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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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거꾸로가 이 뜻이 아니었나? 음... 근데 0은 거꾸로 해도 또 0인데... 그리고... 세 번째 있던게... 메달로 했는데 거꾸로였고... 맞는거 같은데... 뭐지? 6900...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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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린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아... 이거 아닌... 아... 그 0... 0은 거꾸로도 0이잖아요... 거꾸로가... 이게 6자면은... 9자로 거꾸로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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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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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겼다... 과거의 상인가? 대형 TV가 놓여져 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지... 엄마... 어라? 잡아먹고 있네? 쌩깠어... 엄마... 쌩까는거야? 어? 헐... 점에 있는 것끼리 바꾸고 위치로 뒤집힌건 뒤집고... 엄마... 왜 날 피하는거야? 그런거 같아요... 엄마는 말이 없다... 엄마... 그만 좀 쌩까라고 엄마야... 엄마... 엄마... 헐... 엄마 나가네...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 왜 그러는거야... 나야... 미우라고... 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 테이블 위에 재단 가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져갈까요? 가져가야죠... 네... 요지님 어서오세요... 바구니 속에 뭔가 있습니다...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시는거 다 털어갑시다... 어차피 엄마의 딸도 아니라고 하는데... 청량했습니다... 다 가져갑시다... 작은 목재... 여기 무슨 보물창고 같네... 또 왔나... 음... 리모콘... 에어컨... 많이 돋았네... 성량... 재단 가위... 작은 방에 열쇠... 이렇게 얻었나요? 에이... 나가야지... 어? 없어졌어... 빨간에... 뭐지? 안 열립니다... 공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침대? 침대 안났나? 뭔가 불금이... 급박해지는데? 침대? 이불에서 위화감이? 잘나... 안쪽 봐... 눅눅한 종이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얻었습니다... 뭐지? 주... 오... 라... 주... 라... 주... 라... 주... 성량을 사용해서 종이 뒷면에 불을 비춰볼까요? 네... 주방으로 오거라... 와... 그래도 밥은 챙겨주려나? 주방... 아... 세이브 안하고 가긴 불안한데 되게... 흠... 설마 개구리 없어져 있는 건 아니겠지? 개구리가 없어... 세이브하러 올게요!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좀 멀리까지 가더라도 세이브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흠... 세이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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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공간에 밀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다 못 들어가나 지금? 다 안되네... 이게 무슨 반 억지지? 다 안되... 가야겠다 아 설마 막 죽는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귀찮은데 어? 엄마? 엄마 밥은 주려는 거야? 엄마! 어? 엄마? 너는 엄마? 아직 눈치채지 못했구나 아직 눈치채지 못해? 어? 갑자기 머리가? 어? 어라? 여기는 나 방금 뭘 뭐지?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네 묵님 어서오세요 아 깜짝이야 저장 1번에도 한번 하겠... 아 1번에 오늘도 오셨군요 뿅! 네 안녕하세요 가만 보자 어? 내 아이템 다 어디갔어? 내 아이템 헐! 내 아이템 설마 뭐야? 또 어딨네? 세탁물 등유 램프 등유 램프 에어컨 또 뭐 있었는데? 내 몸은 어디? 엄마가 쓴 글씨? 아 그래요? 그거 꽤나 귀찮군요 이불에서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아니요 저거 또 자르면은 단복되는 거 아닐까요? 라디오 열쇠 있었는데 열쇠에 열쇠 어디갔지? 아 여깄다 재단 가위 또 뭐 없었나? 아니요 감기 달고 살아요 원래 내 몸은 어디? 가위를 한번 더 잘라야 되나? 세이브 하고 와야겠다 세이브 세이브 넌 따라오지마 제발 아이고 쭝쭝쭝 쭝쭝쭝쭝 쭝쭝 세이브 네네네 그렇죠 다시 갑시다 뚱뚱뚱뚱뚱뚱뚱 침대를 다시 잘라보죠 싹둑 어? 홀 사...사람 다리? 도대체 누구의? 월냥님 어서오세요 절단된 다리가 있습니다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홀열림도 어서오세요 내 몸은 어디? 어... 이게 끝인가? 나가죠 세이브를 하고 옵시다 아우렉 세이브 세이브 1번에... 아 근데 여긴 진짜 어떡하지? 이걸 다시 못 미나? 손이 닿치라나 흠... 아이가 했던 거고 엄마 방에 서둡다 작은 방에 열쇠 분명히 안 열리는 곳의 한... 게일 텐데 역시 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건가 없다 네네 작은... 거기로 가야 돼요 흠... 흠... 순간적으로 달콘님이 제작하신 학교 손녀인지 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만들기가 없죠 흠... 그럼 여기 방들 중 하나겠지 뭐 네네 여깄다 세이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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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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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인데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뽑아야죠 나사를 뽑았습니다 가족사진을 얻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무언가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흠... 스토브 스토브 스토브? 그게 뭐지? 세이브를 또 하고 싶은데 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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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브라 어... 네 이쯤에서 녹화 한번 끊고 갈게요 녹화 종료 스토브 스토브 스토브